안녕하세요 니쯔에요 니쯔 오늘은 쌈밥을 먹어볼걸 쌈밥 이거는 쌈 허영지랑 나랑은 썸 근데 쌈밥은 쌈밥 춤을 추면 더 맛있대요 제가 쌈밥 춤을 춰볼게요 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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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쌈밥을 먹어볼게요 쿨 얍 엍 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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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marks 그럼 내가 가짜로 쌈을 싸서 던질 테니까 먹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받는 척하고 냠냠냠냠냠냠냠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남자가 봐야 돼요 너 할 거야? 너 하고 싶어? 그러면 서서해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손 줘 줄 테니까 해봐 알았어 하나 둘 셋 냠냠냠냠냠냠냠 일로 와봐 박수 한 번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? 광주산은 23살 조동한이에요 이름만 얘기해줘 이름만 이름만 얘기해요 이름만 저 동한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니쭈아 동한이의 동한이의 A S M R 방금 바이크 핥은 거 같은데 이제 동한이에게 쌈밥을 먹여 볼게요 쌈밥 먹기 전에 동한이가 쌈밥 춤을 춰볼게요 쌈밥이라고 하면 춤을 출 수 있어요 쌈밥 RC 웅 저 분들이 우리나라 싫어할 거 같아 동아리가 쌈밥을 먹어볼게요 쌈밥 맛있어? 네, 맛있어요 마이크 할 줄 아시죠?